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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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오늘 원래 학교 주변 산에 가서 등산하는 콘텐츠를 찍으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만화카페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만화도 보고 놀다 올거에요 하나 둘 셋 출발 얘들아 자연스럽게 엑드 ㅇㅇ 아 웃겼어 개웃겨 18번 어딨어? 이렇게? 찍고 있어? 응 찍고 싶어 신발을 넣어야 돼 귀여운 셀리퍼 셀리퍼 찍어도 돼 담요도 있습니다 가격표 책 근데 엄청 좋다 과자도 있습니다 과자도 있습니다 아니 되게 너 나한테 이끄라고 대기는 저한테 이거입니다 물방울 허니 순적 가슴이 떨리는 건 너 때문 가슴이 떨리는 건 너 때문 가슴이 떨리는 건 너 때문 아 나 이렇게 예쁜 거 같은데? 진짜? 귀여워 신간 오 책들도 있습니다 이거 엄청 재밌게 봤는데 남가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이런 연애 혁명?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헉! 헬퍼가 있습니다 헬퍼 헬퍼를 저는 헬퍼를 대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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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우기인데 너무 잘생겼어 오타쿠 나 오타쿠 아니야 나 오타쿠 아니야 이거 진짜 유명한 웹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해봐 다시 해봐요 소희가 왔습니다 예빈 추천해주세요 만화책 소희가 왔어요 소희가 왔어요 그게 뭔가요? 헬퍼요 헬퍼요 다정이의 딸 오타쿠의 딸 아니라고 나 오타쿠 오타쿠 아니에요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다 닮은 거 같은데요? 인간실격 아 이토준 지 몰라요? 이토준 지 몰라요? 몰라요 이토준 지 몰라요? 네 모자기야 이상한 걸 잘생기지마 아 이거 우대교가 이런거 이상한걸로 일단 이것도 재밌고 어 이거 알지? 이거 알지? 내 동지가 왔어 이상한 오타쿠같은거 야 이거 버드리 알지? 버드리 그니까 너무 잘생겼어 머리 땅에 예쁜척 오지는 오타쿠 없다지? 오타쿠 아니라고 어디야? 아따옹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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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야 근데 엄청 컬러다 그니까 복숭아 아이스티랑 레몬 아이스티 시켰습니다 아따옹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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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옹몽